모두의 채용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단짠 취업뉴스 함께합니다. 오늘은 마이멘트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안정영 쌤의 페르소나 뱅쌤. 늘 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계신데요. 지금 쌤, 세월 중순도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갑니다. 보니까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단풍도 색이 물들고 있거든요. 쌤, 쌤이 즐기고 계신가요? 가을을 못 즐기고 있죠. 지금 우리 취업시장, 채용시장에서는 가장 바쁜 때가 시작이 돼서 저도 지금 어제도 12시까지 수업 계속하고 오늘도 바로 방송 끝나고 바로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취업시장에서는 제일 바쁜 시기가 지금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두 달. 그래서 가을을 좀 즐기고 싶지만 항상 여름 끝나면 바로 겨울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좀 시간 나실 때 전잠이 좀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뱅쌤이 선택한 첫 번째 취업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사, 제빵사도 아니다. 취준생의 인기 있는 국가자격증은? 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수험자 기초통계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보는 목적은 취업이 38.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기개발이나 업무 수익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을 본다는 응답자도 각각 24.4%, 13.7%였는데요. 취업을 목적으로 응시하는 수험자들이 가장 선호한 시험은 지게차 운전기능사였습니다. 한식조리기능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미용사가 각각 2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기개발 목적 수험자들이 가장 많이 접수한 시험도 지게차 운전기능사였다고 하는데요. 업무 수익능력 향상이나 이직, 전직을 원하는 이들은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가장 많이 택했다고 합니다. 좀 의외의 자격증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기사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여기 기사 내용은 국가자격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아요. 국가자격증 말고 우리나라는 지금 민간자격증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자격증 중에서만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을 조사한 게 이번 자료고 그런데 민간자격증하고 국가자격증하고 동시에 조사했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는 지금 현재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단 국가자격증에 한정해서 한번 본 기사가 이번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국가자격증 중에서도 지게차 운전기능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하니 살짝 좀 의외의 자격증이 인기가 높긴 합니다. 네, 보니까요.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시지만요. 그렇죠. 거시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 취업이 된다는 게 사회적으로 손해가 없을지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특정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목적,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따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 거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과거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취업을 하고 나서 따는 게 당연시하게 여겼던 게 그게 과거의 어떤 관행이라면 지금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게 지금의 어떤 트렌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게 당연시 여겼던 그 시대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이 시대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좀 긍정적인 변화는 아니죠. 우리 젊은 취준생들이나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대는 또 20대에서 자격증을 따는 게 20대가 아니라 20대는 또 20대에 어떤 할 일이 있고 20대에 꿈을 키우고 해야 될 그런 어떤 기능이,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에 자격증이나 취업준비나 이런 데 좀 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다시 어떤 방향의 정상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자격증은 가능하면 조기에 취득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취업하고 나서 따도 되는 그런 자격증은 가능하면 취업 전에는 우리 채용 시장에서 특히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취업 시장에서 가점을 주는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좀 없애가면서 좀 취업 시장, 그 다음 자격증 시장, 그 다음 20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어른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도 선생님 만나볼게요. 네, 그랬죠. 네, 시내 직장이 기피 직장으로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취업 시장 찬밥된 금융 공기업이라는 제목이라서 선생님이 좀 많이 재미있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골랐습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별로 학생들이 하는 스터디를 구성해 수년간 공부하는 모습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는 직원들 사이에선 시내 직장에서 이제는 기피 직장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는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본사의 지방 이전 문제가 겹치면서 취업 시장에서 점차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는 안팎에서는 예고된 사태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하는의 연봉 상승률로 인해서 금융 공기업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평균 연봉보다 뒤처졌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다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전문성을 살려 민간기업 고위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은은 연구소나 대학으로 이직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것인데요. 또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낮은 임금 인상률과 더불어 최근 본사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두 은행은 2020년까지 평균 5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방 이전 가능성이 높아진 2021년 하반기 이후에는 채용 경쟁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막강한 규제권으로 금융검찰이라고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인기도 과거보다 시들었다고 하네요. 또 취업시장에선 한은이나 금강원, 국책은행에 몰렸던 젊은 인재들이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등 민간금융사나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 업체로 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업 안정성은 한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높은 연봉과 또 유연한 조직문화, 수도권 근무 등의 메리트를 갖고 있어서인데요. 주요 대학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졸업생들이 회계법인에 몰리고 있는 것도 금융공기업 인기가 떨어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신의식장이라고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이 지금 찬밥신세가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선생님,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체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서서히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사는 항상 좀 그런 과장된 표현을 조금 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봐야 될 텐데요. 찬밥신세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표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거에는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의식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제가 체감을 해보는 것을 보면 당장 산업은행 같은 경우만 해도 아직 부산 이전이 확정된 상황은 아닌데 부산에서는 부산으로 와야 된다고 하고 법의 산헌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산헌은 이미 노조와의 어떤 붕규라든가 그런 갈등관계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해나갔고 부산 이전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번 하반기 채용하는 것도 지금 현재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채용인원도 과거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결혼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채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 이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제가 체감을 해보면 당장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굳이 거기를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MC님께서 읽어주셨던 그 기사 내용 중에 그 연봉 인상률이 최근 10년간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연간 10년간 10%면 1년간 연간 1%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융공기업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전체 공기업들을 보면 국가에서 이제 평가하는 공공기관 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가지고 연봉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이제 금융공기업은 아니지만 한국전력공사 한전이라고 하는 한정에 취업을 해 있는 한전 현직자를 한번 만났는데요. 좀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금융공기업은 아니지만요. 왜 떠나고 싶냐라고 하니까 한전은 계속 이제 국가평가에서 하위, 최하위 그룹을 맡고 있죠. 그 평가 결과가요. 그러니까 연봉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뭐 적절한 학교를 졸업하고 적절하게 취업 준비를 해 가지고 한전이라고 하는 좋은 곳으로 들어갔지만 이게 영 기대만큼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좀 다른 민간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이직하는 게 워라벨도 좋고 연봉 조건도 좋고 좀 더 보람도 느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한전 현직자에게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보면 실제 현장에서 급격하게 체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그 트렌드가 체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뱅쌤도 현장에서 서서히 체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유가 요새 역시나 이 연봉의 한계라고 하는 문제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연봉 문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봉이 10년간 10% 올랐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금융공기업이나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고 사는 것보다는 명예를 받고 사는 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직자로서 또는 공직자라고 하기보다는 공직은 아니지만 특수법인에 계신 어떤 명예, 그 다음에 어떤 보람 그걸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계속 자부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근무를 하셔야 되겠지만 급여보다 더 큰 어떤 가치를 가지고 다니는 게 우리 한은에 계신 분들에게도 저도 조언을 드리고 싶고 또 급여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우리 젊은 계층의 신입 행원이나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입장도 또 이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봉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주 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계속 금융공기업들이 부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쪽으로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근거를 가지고 계속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취준생 신입 직원들이 자꾸 부산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생활 근거지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그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문제, 부담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평가하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 인상률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어떤 개선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안 돼 못 떠나는데 졸업 유예금 받는 대학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내용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고용 한파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학들이 취업 준비로 학교를 떠나지 못한 학생에게 지난해 10억여 권에 달하는 졸업 유예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320개 대학 중에서 졸업 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225개였고요. 70.3%입니다. 이 중 20%인 45개의 학교가 학생에게 졸업 유예금을 부과 중인데요. 이 둘 중 40개 대학이 2022년 학생들에게 부과한 졸업 유예금은 10억 원이 넘는 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졸업 유예 제도는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학생들은 졸업을 늦추고 취업 준비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일부 학교가 사설 사용료 역목으로 졸업 유예금을 내도록 하면서 학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 현장에서요. 선생님 이렇게 졸업을 연기 또는 유예하고 취업 준비에 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가요? 99%입니다. 실제 체감하는 2%가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8학기가 끝나면 졸업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이나 심화 전공이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 졸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8학기를 맞추고 졸업을 하는 게 정상인데 8학기 때 취업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8학기에 취업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냥 나는 졸업하고 기졸자의 신분으로 취준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졸업 유예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적을 둔 상태에서 계속 9학기째 학적을 둔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8학기째 취업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99%가 지금 졸업 유예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학생이 8학기를 마치고 바로 졸업을 해서 기졸자로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은 제가 100명 중에 한 명 꼴로 본다는 겁니다. 거의 없네요.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제 한 학기 더 다니면 그러니까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도서관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어떤 학교를 학생증도 발급을 받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 한 학기 졸업 유예하는 것도 억울한데 또 학교에 돈까지 내면서 그것도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또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이제 한 학기에 보통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제 한 학기에 보통 8학기 다닐 때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등록금을 내던 거에 비하면 작은 돈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보면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이거를 아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이거는 좀 제발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좀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사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사정, 뭐 상황이라는 말씀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쌤께서는 대학에서 졸업 유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졸업 유예 제도를 지금 무한정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2학, 뭐 2학기에 한정한다거나 아니면 한 학기에 한정한다거나 그럼 이제 9학기 다니면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도 이제 기졸업자냐 아니면 졸업 예정자냐에 따라가지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차별을 두지 않는 만큼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굳이 9학기, 10학기 학교에 계속 저걸 두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9학기 정도까지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야기를 하는데 10학기까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이런 학교의 속된 표현으로 그냥 돈만 그냥 벌어주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되니 그냥 9학기까지 한번 그 학교에 학적을 두어보시고 아니면 그냥 졸업하셔라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좀 단축시켜가지고 돈을 안 받는 쪽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없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유예에 대해서 약간 기간을 정해놓고 그래, 이때까지 내가 취업을 해보자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 한 취업뉴스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게요. 청년층 금융 분맹 방치하면 안 되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30 세대의 빚과 대출 연체율에 따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늘어나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 이해력이 부족한 이들이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을 통해 고이자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공교육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매달릴 뿐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소년 금융교육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46.8점으로 낙제 기준 60점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기사입니다. 이 금융교육의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 빼고는 다 잘했다고 했는데 공부를 안 했지만 저는 경제를 배웠지 금융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융이라는 과목이 정식적으로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경제 안에 금융이 일부 편입이 돼서 금융에 대해서 일부를 배우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배운 것은 경제를 배웠죠. 그런데 실제로 계속 우리 사회가 금융적으로 발달을 해오면서 진화를 해오면서 금융과 경제가 좀 분화가 되는 이런 현상을 저는 좀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분야가 점점 커지고 있고 경제가 작아진다는 게 아니라 경제는 경제대로 커지고 있지만 금융이 별도로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금융을 좀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도 지금 취준생들이나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금융에 대해서 별도로 배웠거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시도해보면 전부 다 어려워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저도 어렵습니다마는 그걸 어렵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어차피 생활 속에서 금융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어렵다고 피할 게 아니라 어려우면 극복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든 그걸 극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고 교육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금융 교육을 좀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현실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도 우리 금융공기업이나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금융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수업들이 좀 이제 학교 차원, 교육부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과목이 좀 등록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금융에 대해서 경제와 별도로 좀 분화된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한 10년 후, 20년 후에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제 동생을 바라보면 좀 막막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 의무화해서 금융 교육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뱅쌤과 단짠 취업뉴스와 함께했습니다. 마이멘토의 류수환 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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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